서천 특화시장 관련 화재 속보입니다. 이달 초 진행했던 합동 점검에서 소방의 설명과 달리 전기설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불과 넉 달 전 점검에서는 또 안전 등급 A를 받아 점검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서천군의 지난해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특화시장 전기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 예방에 약 4,900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안전점검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천군과 소방서 등이 실시한 서천 특화시장 합동점검에선 철골 표면 부식과 뇌화 피복 탈락, 마감제 결함 등이 지적됐습니다. 넉 달 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소방점검에서는 매우 양호하다는 의미의 안전 등급 A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화재는 막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점검에선 다시 수산동 누전 차단기 손상과 미설치, 난잡한 냉각기 회로 배선과 방화셔터 조작 분량을 확인했고, 일부는 아직 보완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점검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각종 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서천 특화시장 안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서천군 공무원을 불러 안전점검과 보완 조치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